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함께 하나의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연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여러 행사가 있다 보니까 자꾸 좀 끊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워낙 여러분이 아주 특식을 먹고 와가지고, 오히려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죠? 그렇지 않으세요? 너무 많이 잘 먹어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좀 금식을 들어가는 게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지금 은사 부분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은사들을 같이 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 아홉 가지인데, 그것이 셋, 셋, 셋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개시하는 세 가지, 개시의 은사. 뭐가 있었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들 분별함. 영들 분별이 있었습니다. 또 무언가를 행하게 하는 세 가지 능력의 은사가, 능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고치는 은사. 지지난주에서 여기까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더 할 것은, 무엇인가 말하게 하는 세 가지, 발성, 소리내게 하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하는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 각종 방언, 방언들 통변함. 위에 개시하다, 개시한다는 뭔가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쉬운 영어 단어로 하면 see, see, 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능력을 행한다. 뭔가 행한다. do, doing, 한다. 세 번째, 말한다. 말한다 뭐죠? say 하는 거죠.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뭐냐면, 무엇인가를 보고, 말을 하고, 행동하는 거죠. 이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 세상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냐는 신령한 하나님의 것들을 보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 은사를 더 깊이 이렇게 좀 이렇게 찬찬히 보면 볼수록 이 세상의 지식 없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가방끈 짧음으로 인하여 괴로워할 필요가 전혀 없구나. 왜죠?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보면 되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책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지혜 위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제대로 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나눠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학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오히려 학식이 있다라고 하는 그 학식 때문에 걸림돌이 되니까 사도바울은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여긴 거죠. 배설물이 짧음으로 고민하는 이런 쓸데없는 고민은 멈추자고요. 내 배설물이 너무 조금인가 큰가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는 이런 고민이 이제 그만하자고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지식을 알게 하고 지혜의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지혜를 알게 하는 또 그것을 알 수 있게 하고 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사를 주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서론을 좀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의 일장에 보면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고 이렇게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라는 시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시의 주인과 노예의 비유를 따지면 1대 4 정도 됐다고 합니다. 누가 많을까요? 노예가 많아요. 그렇죠? 주인 한 명이 여러 노예를 거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1대 4를 봅니다. 많게는 1대 7, 1대 10까지 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실제로 누가 믿었을까요? 노예들이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고를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노예 출신들이요. 노예 출신들, 노예에요. 현재도. 그럼 그 노예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노예나 주인이나 할 거 없이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노예가 하는 일이 여러분 노예 하면 갖고 있는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이미지 있잖아요. 글도 모르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일하고 죽을 때까지 일하고 거의 뭐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가 임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혜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 아닐까요? 지혜의 말씀이 임하고 지식의 말씀이 임해요. 그래서 주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주인의 지혜보다 훨씬 탁월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계속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보는 것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것을 보고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보는 거죠. 제가 들은 이야기 가운데 이 제사장 기도와 제사장 기도를 하는 교회에 대한 칭찬과 어떻게 보면 예언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제가 좀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제가 교만해질까봐 얘기 안 하는 부분이 있지만 요즘 들어서 계속 제 안에 이것들이 좀 묵상되고 계속 묵상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기도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그렇게 살겠다고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왜 이렇게 집중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것을 귀하게 여기실까 제가 최근에 얻은 답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때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이 말씀을 받을 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위기의 심각성 아시겠습니까? 마치 엘리 제사장 시대와 같이 오히려 하나님의 게시의 말씀이 제사장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 사무엘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혼탁함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서울 주변에 있는 위성도시 16개 중에 가장 주인피가 소득이 낮고 가장 그 촌에서도 또 구석진 촌에 시골 분위기 퍽팍 나는 이 교회에서 제사장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제사장으로 나아가고 성막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신량한 지혜와 지식과 이와 같은 영들 분별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그때 기독교의 박해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때 노예 출신들이 현재 현직 노예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고난은 환란은 우리에게 유익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주인이 들으면서 뭐라고? 너 지금 이렇게 됐냐?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많은 이야기를 그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고 이런 여러분 고린도 전서 후서가 전서는 그래도 많이 알려지지만 후서는 좀 어렵다라고 많이 평을 받습니다. 이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듣고 이해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후서 5장 17장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지 새것이 되었더라 노예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난 새것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전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 삶들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빗대어서 지금의 상황을 볼 때 오히려 없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좋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걸림이 되어지는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기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지식과 지혜와 그 영들을 깨닫고 분별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기분 나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제는 이렇게 풀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냥 여기서 제사장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십시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서에 나타난 것처럼 그가 제사장이잖아요. 그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그에게 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저와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임하냐고요. 어떻게 임해요? 사람의 지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신령한 지혜로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어떤 배경에 살았느냐가 거의 중요치 않아요. 오히려 더 하나 옆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계획하고 계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이것이 은사로 말미암아 풀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줄 때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 은사를 은사주의로 풀기를 원치 않아요.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느냐 저 사람이 어떤 은사가 있고 누구 은사가 더 좋냐 은사 전국 은사 경영대회 은사 누가 세냐 서로 경쟁하며 시기하며 그렇게 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건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그것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성품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그 성품은 어떤 것이에요? 정직한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신실함이에요. 페이스플이에요. 충성스러움이에요. 이게 학식, 학문, 돈 많음 이것과 관계 있습니까? 그것과 전혀 관계 없다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을 계속 풀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교단은 은사주의 교단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 때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의 백그라운드라고 이야기하는 학력이나 재력이나 인맥이나 이런 것 전혀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이 말하는 은사 그 중에 예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왜 이렇게 성경과 좀 반대로 가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좀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예언하길 삼아 합니까? 방언하길 삼아 합니까? 현재 분위기로 볼 때 그렇죠? 방언하길 되게 삼아 하죠. 어떻게 하면 방언을 할 것인가? 지금도 방언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갈급함과 방언하고 싶어하는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을 봅니다. 네 네 취해했나 봐요 네 네 네 네 자 계속 가겠습니다 한국교회 굉장히 방언하기를 사모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성경은 뭘 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다 방언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더 특별히 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예언에 대한 이야기는 한국교회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14장 5절 다시 볼까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냐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측면에서 어떤 게 더 유익해요? 예언이 더 유익하죠 그러면 우리는 더 뭘 사모해야 돼요? 예언하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말씀대로 좀 갑시다 특별히 예언하기를 더 사모합시다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를 좀 떠나서 정말 예언의 은사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를 계속 좀 알아야 됩니다 14장 1절에는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한국교회 지금 방언 중단과 방언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 많은 성경 근거로 제시하는 게 뭐냐면 천사의 말을 하는 것과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사랑의 말 한 마디가 더 낫다 그래서 나는 1만 마디의 방언하는 것보다 1만 마디의 사랑의 말을 하겠다 이 말 근거를 갖고 이야기해요 그건 정말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사랑은 뭐예요? 자세죠 여기 나타난 것처럼 사랑을 추구하며 물론 사랑 없이 방언만 하겠다 사랑 없이 예언만 하겠다 이건 문제가 되죠 그런데 예언 방언 없이 사랑만 가겠다 이렇게 되어지면 은사가 필요 없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고린도전 12장 14장 다 없어져야 되는 거죠 사랑이 자세이지 사랑이 은사로 이야기 되어지는 순간 예언의 은사와 사랑의 은사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이렇게 이야기 되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올바른 질문이 아닌 거죠 사랑은 추구하는 우리의 자세이고 정말 우리의 성품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의 자세를 갖고 하되 신령한 것들을 삼아 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뭐라고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코란을 읽는 게 아닙니다 불교 경전을 읽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러분 저도 돌이켜보면 예언을 하려고 해본 적이 극히 없었던 것 같아요 쭉 자라면서 예언은 함부로 하면 안 돼 뭐 이런 게 많이 있었고 예언사역은 특별히 위험한 거야 그 정도만 생각했지 예언을 하려고 했다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난 예언도 필요하고 오직 사랑만 할 거야 이런 흑백 논리로 가지 말자는 거예요 길 가다가 사랑과 예언이 있습니다 어떤 걸 줍겠습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굳이 하나만 하려고 하던 이상한 이 결벽증을 버리자고요 사도바오는 지금 성도들을 향하여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어요 자 39절도 볼까요? 시일학 그런 중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언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고 예언하기를 여러분 아예 성경이 노골적으로 굉장히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돼 있죠 예언은 위험하니까 함부로 사모하면 안 되고 특별한 사람만 예언을 갖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느니라 이렇게 되었으면 우리가 그런가 보다라고 할 텐데 물론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런 것을 겪어오면서 갖는 사건과 위험함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흘른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성경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럼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39장 넘어가면 24장인가 26절부터는 예배적 상황에서 이야기합니다 예배 상황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제가 방언에 대해서 지난번 얘기하면서 이게 책 제목이라고 했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제가 그거 성경을 나중에 확인하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다녔던 모든 교회는 새벽 예배나 이런 공예배 때 방언을 하면 못하게 했어요 남들에게 방해된다고 또 생각나네요 저희 교회에 방언한다고 교회를 옮기신 분 권사님이 계세요 제가 방언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깜짝 놀라시고 자기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이게 잘 못 다니겠다고 그러면서 교회로 옮기셨어요 정말 제가 성경 읽는 그대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동안 배워왔던 교회에서는 그런 이른 이야기를 하질 않았다는 이 중에서 또 옮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배 중에는 방언을 하지 말라고요 저도 방언 못하게 했고 제가 교육자 할 때도 덕을 세우세요 덕을 방언하시는 분 보면 꼭 소리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 막 소리가 너무 커지면 옆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에 방해가 될 정도로 막 꺼지니까 그러면 이제 툭툭 치는 거잖아요 덕을 세워요 덕을 그래서 예배 중안에는 방언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저희가 이제 연합 집회를 하거나 이러면 목사님들이 앞에 나가서 기도에 인도하잖아요 이때 방언을 했다 이거는 아주 찍히는 지름길입니다 그때 공적으로 기도에 인도를 할 때는 방언을 하면 안 되는 게 저희 교단에 여러분이 또 다 우리 교회 같을 줄 알고 아무데도 가서 그렇게 하실까봐 제가 미리 찍히지 않도록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예배 가운데는 방언 말하는 것과 방언을 통변하는 것과 예언하는 것이 그 예배 가운데 아주 자연스럽게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고린도 교회의 노예들이 많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던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가 풀어지고 그러면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이 예배의 풍성함들이 어마어마하게 풀어졌던 그것이 문제가 됐던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갖고 있던 것입니다 제가 잠깐 빗대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교회가 그래서 제가 예전적 예배 형태를 취하지 않잖아요 신대원의 시험 중에 나왔어요 예배의 순서는 묵찬, 기찬, 설기찬 묵도, 찬성, 기도, 묵찬, 기찬 기도, 찬성, 설교, 기도, 찬성, 축도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묵찬, 기찬, 설기찬 신대원 때 이거 외우고 있었어요 예배 순서는 이래야 된다라고 예배 모범에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꼭 예배 시장은 우리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땡땡 종치고 저도 전도사 하면서 그거 했어요 지금부터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땡땡 종치고 그런데 이런 예전적 예배가 언제부터 들어왔냐면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콘센티니 이후부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했냐? 초대교회는요 그런 예배의 형식을 갖추기보다는 정말 성량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에 굉장히 많은 집중을 했어요 예배 시간이 한 시간, 두 시간이 아니고요 예배 시간이 점심 먹는 것까지 한 다섯 시간, 여섯 시간입니다 그래서 춤추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그리고 노래하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또 말씀을 읽고 읽으면 그걸 또 할렐루야 그러다가 또 춤추고 그러다가 이제 밥을 먹고 떡을 떼고 그래서 예배 때마다 성찬이 있었어요 우리 식의 성찬이 아니었고 그냥 그들의 식생활 자체가 성찬하는 분위기예요 빵을 떼고 이거 뗄 때마다 그래서 고린도교회는 그 성찬에 먹는 빵을 누가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불리 먹으려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한국 카스테라가 조그매 졌다는 거 아십니까? 한 입에도 다 씹기에 표현이 죄송한데 이빨에 낄 것만큼 작아졌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거 먹고 배 채우려고 왕창식 뜯어먹다가 그 교회에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예배 가운데 초대교회에 들여진 예배 가운데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성찬이 그냥 들어와 있고 그리고 또 토라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면서 예언이 나오고 방언이 나오고 이런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제가 그걸 알고 나서부터 이렇게 뭐랄까 보여주기식을 싫어해요 저도 그런 것에 한 뭐랄까 그것에 제가 아주 익숙한 사람이거든요 성가대 쫙 세워갖고요 어떻게 하는지 교회 순방을 교회 전도사 안 할 때 참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캐톨릭도 가보고요 성공회도 가보고요 기장적 교회도 가보고요 큰 교회 작은 교회에서 막 정말 많이 가봤어요 그 예전적 예배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느낌을 받았던 것은 세문환교회 갔을 때였어요 예배 시간이 딱 됐는데요 성가대가 없어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이러는데요 저 뒤에 목사님이 딱 가운이 있고 근데 갑자기 전자홀간 전자홀간 아니죠 파이프홀간이 뱀하더니 뒤에서 성가대가 찬양을 부르면서 두 줄로 쫙 들어오는데 오 막 느낌이 좋더라고요 목사님이 앞에 후드 딱 두르고 가운에 빨간 거 있죠 딱 두르고 절개마다 색깔이 달라요 딱 두르고 그 뒤에 성가대가 두 줄로 쫙 들어오는데 찬양을 부르면서 들어와요 그게 묵도예요 그때 막 묵도하는데 저 묵도 안 하고 눈 떠서 보고 그리고 앞에 딱 서가지고 딱 서면 묵도가 딱 끝나요 끝난 거 함께 종이 땡땡 울리면서 주님의 말씀이 낭독돼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막 성가대 지휘도 하고 이럴테라 너무 멋있더라고요 한치의 1초의 인터벨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 낭독도 목사님이 안 오고요 성도들 캐톨릭 회사하듯이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이 성경을 읽어요 성경 봉독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와 그것도 좋더라 그리고 성가대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끝나면 기도하는데 기도성이 쫙 나갔는데 목사님이 앞에 목사님이 저 위에 있는데 이 앞에 계단에 성가대가 계속 서있어요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앞에 계속 서있어요 근데 기도성 끝나니까 없어졌어요 기도하는 동안 기도성 하면서 쫙 내려가면서 밑에 성가대 자리에 쫙 앉았어요 야 이 시스템 정말 대단하다 충영교회는 아십니까 옛날 영락교회 옛날 영락교회 지금 새로 지은 거 말고 영락교회는 교회 자기가 십자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나요 그래갖고 성가대가 요기 요기 뒤에 이렇게 서게 하게 돼 있어요 성가대가 세 군데 서요 그리고 거기가 남자 여자가 이렇게 딱 구분해서 앉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정말 제가 저희 교회에서만 봤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그런 예배 형태가 있구나라는 거를 딱 알고 정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확 뒤집은 게 뭐냐면 초대교회 예배였어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냐 예전적 예배를 캐톨릭 콘스탄틴 이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예배 시간에 예언을 못하게 했어요 예배 시간에 예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콘스탄틴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바른 예배 시간에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가 예언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목숨 걸고 예언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아예 말을 못하게 했어요 오직 말은 사제만 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예배는 그것이 아니고요 모두가 다 같이 성령의 운행과 이런 역사 그래서 질서 가운데 하라 이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 3절이요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오 아멘 여러분 예언하는 것의 유용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말하고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오 예언의 은사는 사람을 세워요 나중에 더 많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방언은 자기 자신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워주는 것에 굉장히 유용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막 돕고 싶죠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그들이 내 말을 듣고 막 사람이 확 새로워지고 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막 새 힘을 얻고 이러기를 원하시죠 안 원하세요? 근데 그게 뭘 통해서 됐어요?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들이에요 내가 말을 통해서 되는 부분도 있지만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주어요 내가 그에게 립싱크로 당신 오늘 새로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개시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을 그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그에게 새 힘을 불어넣는 그런 일들을 갖게요 이것이 예언의 은사예요 더 사모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아멘 방언은 이 덕을 세운다라는 이야기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덕 세운다 그러면 우리나라 뭐라 하죠? 인의 예지 이래가지고 덕이 부족해서 덕을 세워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 얘기 아니에요 덕을 세운다는 얘기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충전기에, 배터리에 충전을 다시 시킨다는 거예요 충전기가, 핸드폰 충전기가 있잖아요 하루 종일 쓰면 나중에 몇 프로 몇 프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 충전기를 다시 재충전해요 이 충전이 되어지면 100%가 되면 다시 제대로 쓸 수 있게 되겠죠 덕을 세운다 방언하는 것은 내 영의 에너지를 다시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은사주의에서 활성화시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 영을 활성화시킨다 방언을 하면 내 영의 에너지를 다시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은 뭘 채워요?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워 교회의 새 힘을 불어넣어요 그럼 정말 설명을 자꾸 듣다 보면 예언을 하고 싶죠? 이 마음에 원해야 합니다 예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위험한 거야? 그러면 성령이 임하셔도 우리가 안 하려고 그래요 12장 28절이요 시작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아멘 여러분 교회의 직분 중에 모든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선지자는 아닙니다 선지자는 예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지혜나 개시나 다른 은사가 더 있습니다 이건 직인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물론 이게 중요한 순서대로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몇을 세웠어요? 사도를 세웠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세웠어요 선지자는 자꾸 구약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약에 선지자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그럼 교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 비판하는 사람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신사도운동에 대해서 예언운동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1세기의 아주사나 평양대부운동은 방운운동이었고 1940년, 50년에 있었던 제2의 물결은 은사, 병고치는 은사주의 운동이었고 제3의 물결은 예언한 운동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가면 예언사역을 참 많이 하는 추세를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걸 거꾸로 놓고 보자고요 왜 예언하는 걸 교회적으로 풀어놓는 것을 그렇게 사탄이 막았을까요? 사탄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과거는 알아맞히지만 미래는 못 알아맞혀요 그런데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지 예언과 그냥 덕을 세우는 단순한 예언 이렇게 둘로도 나눌 수 있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장래일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은사는 사탄이 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를 잡고요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자기가 쫓아가지 못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도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로 말며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을 제일 먼저 공격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서 있다고 에베소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현대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를 다 부정하잖아요 목사와 교사와 보금전도 다 인정하는데 이 두 가지는 부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교회의 기초를 많이 놓쳐버린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풀어져 나갔던 많은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봅시다 사도행전 21장 8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자꾸 어감이 안 좋아요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처녀 귀신인가? 이런 우리의 안 좋았던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이었는데 예언의 은사가 있었던 자매였다고 전도자 빌립 집사님의 자녀들이 딸이 넷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는 이 자매들은 교회 안에서 예언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예언사역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그 당시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 예배의 핵심은 가정에서 드립니다 제가 이 얘기 자꾸 드리죠 안식일 어디서 지켜요? 가정에서요 안식일은 가정에서 하게 돼 있지 회당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지키고 가정에서 가정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오후에 회당에 와서 토라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안식일 예배 그러면 회당에서 하는 것이 아닌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빌립 집사님 전도자 빌립 집사님에 의해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예언해요 그러니까 그 예배 가운데 자연스럽게 풀어지겠죠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딸이 있는 그 집사님 있었던 사건을 아는데요 그 자매가 예언을 그 딸이 예언의 은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예언하기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런데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걸 알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발, 제발 나 좀 기도 한 번만 받았으면 그런데 다이렉터를 하면 안 되니까 드디어 치맛바람을 엄마를 통해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랑 옛날 구역 식구인데 뭔데 이래 갖고 와갖고 내가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고 이렇게 해서 참 힘드시군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따님한테 예언 한 번만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 엄마가 너무 불쌍하고 옛정이 있으니까 잠깐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딸을 설득하죠 얘야 엄마랑 정말 친한 정말 적인데 한 번 와서 기도 한 번만 해주렴 그러면 이제 엄마가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기도해주고 가는 거죠 그래도 엄마가 보호막을 해주는 거죠 그럼 그 집안에 자녀가 예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림이 좀 그려지죠 예배 때마다 계속 이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런 일은 너무 자연스럽게 있었다고요 그런데 10절 그 다음에 10절 11절에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산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적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다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선지자 누가 내려왔어요? 아가보 선지자라고 신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는 누가 있었어요? 예언을 하는 딸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아가보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한 것도 예언인데 왜 그 집에 있는 딸들은 이 예언을 안 하고 선지자가 와서 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 딸은 좀 수준이 낮은 예언자고 이 선지자는 진짜 인정받는 예언자여서 이 사람이 와서 이걸 했을까요? 여기 보면 성령이 말씀하시되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것이 예언적인 모양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지혜의 말씀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띠를 가지고 허혁띠죠 이 띠를 가지고 손을 메서 이 띠임자가 이렇게 묶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지혜를 받은 거죠 그럼 이게 그 빌립 집사님의 딸들에 의해서 예언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에 의해서 이 이야기가 돼요 이것은 교회가 갖고 있는 질서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중지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에도 이것이 정말 회복되길 원합니다 오중지음이라는 에베스 4장 12절에 나타나는 사도여, 선지자여, 목사와, 교사와, 보금전도자 이 다섯 개의 직임이 다시 이 시대에 회복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요 세상 시스템은 다 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미 깜짝 놀랐어요 학교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요 다 이 시스템이에요 교회만 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해야 될 역할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계속 헤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 오중지김 다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하도 오래전에 해서 여러분 누구나 다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보금전도다 1단계는 다 해당된다고 그랬죠 1단계는 나도 보낸 받은 자요 그렇죠? 나도 보낸 받은, 나도 예언할 수 있고요 1단계는 다, 예언할 수 있다가 다 선지는 않아요 그런데 2단계는 뭐예요? 은사가 임하면 2단계라고 그랬죠 은사가 임했다 그래서 곧바로 사역 가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임했는데 이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그 은사를 갖고 사역적으로 훈련받으며 풀어내기 시작하면 그게 3단계죠 그리고 교회 밖으로 인정받아서 나가기 시작하면 그게 4단계고 그리고 이게 아예 그 직임으로 인정받으면 선지자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제일 5단계 4, 너 이렇게요 또 처음 듣는 듯한 이 표정을 하지 마시고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예언의 은사가 임했다는 건 뭐예요? 두 번째 단계예요 모든 사람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장례일을 말하고 그냥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장례일을 말하는 1단계적 은사는 장례일을 말하는 단순한 예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리스도에는 그런데 은사적으로 임하는 것은 다 선지자겠느냐 다 사도겠느냐 무슨 얘기죠? 다 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선지자 얘기예요 5단계에 해당되는 게 다 아니라는 거죠 그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안에는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바라기는 저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정말 건강하게 풀어내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확 임해서 그냥 갑자기 확 무슨 영화에 보듯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은사로 20년, 30년 동안 사역하기 시작 그것을 다루는 것들 충분히 알아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사탄이 계속 막으려고 하는 건 예언의 은사가 교회적으로 풀어지지 못하게 막으려고요 이건 강력한 무기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적으로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사랑을 추구하며 예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사탄의 그 관계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딱 깨고 알고 그 말씀으로 한 방에 무찔를 수 있게 되어지는 너무나도 좋은 도구를 갖게 되는 거죠 4등의 13장 1절부터 3절 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시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사람 루기오와 분봉완 헤롯의 저 동생 마나엔군 및 사오리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었어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선지자들이 교회에 있었다 지금 이게 이방의 복음을 전도하게 되어지는 전도, 성교사를 파송하게 되는 첫 번째죠 근데 선지자를 파송하는 일을 누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저희도 선지자 파송, 아니 저기 선교사 파송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두 사람을 택하여서 이를 선교사로 파송하거라 그러면 뭐 공동체가 다 아멘 그러면서 두 사람이 또 그렇지 않아도 내가 가려고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딱 이렇게 초대교회 이렇게 됐다고요 이해되시죠? 공동체적으로 금식하며 공동체적으로 하나 옆에 나아갈 때 강력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말씀이 그 가운데 그 공동체 안에 임하였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낼지에 대해서도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뭘 통해요? 예언을 통해요 선지, 교회 안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또 머리 엉뚱한 데 굴리지 마세요 내일 설거지는 누가 할지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이상한 기독교 무당식으로 가지 마시고요 그러면 대부분은 네가 하거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성김의 그거고요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는 선지자의 기능이 충분하게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하나님의 이 복음에 강력한 메시지가 어떻게 증거되어야 되는지 전략이 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으로 말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무슨 선교사 파송 이런 거 생각도 못했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생각도 안 와요 그런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제 그들이 말하고 거기에 필요한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기 때문에요? 예언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해 되시죠? 교회 안에 이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질서 안에서 행하십니다 질서 안에서 행하십니다 이게 성품이 안 됐을 때 성품이 안 됐을 때 예언의 은사가 임하면 그 질서를 깨트리는 과거의 경험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질서가 있는데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냥 질서와 상관없이 마구 이야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질서 안에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세요 우리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목사님이건 장로님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오디 순정 안에 약간 이런 투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이룰 때에는 교회 질서 안에 목사님과 장로님과 이 결정에 의해서 가기를 원하세요 이거를 싹 무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만으로 당장 달려가는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제가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줄 알지만 그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교회 질서 안에서 질서를 통하해서도 동일하게 이해되고 인정되어지고 그 일로 나갈 것이 나가겠죠 여기도 보십시오 금식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성령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막타가 아니라 그 교회가 다 같이 하나님 뜻인 것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같이 파송하여 보내는 것 두 사람에게 얘기했으면 두 사람 알아서 가 이런 측면이 아니었다고 이 예언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유익한 것 3절 4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운다 아까 얘기했죠? 덕을 세운다 그 사람의 힘이 빠져있는 그 부분을 다시 충전해 세운다 건면하며 위로한다 건면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도와준다 예언사역의 성품이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언사역이 풀어지니까 예언사역하게 시작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말하는 게 곧 하나님의 말이다라고 본인도 착각 속에 자꾸 글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덕을 세우고 건면하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위로하게 할 때는요 그 주변에 사람이 더 모이게 돼 있어요 왜요? 그를 만나면 새 힘을 얻고 그를 만나면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이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더 생기고 그 위로를 받으니까 더 만나고 싶은 거죠 제가 아는 기도원 원장 많은 분들은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만났다가 또 이상한 얘기 들을까봐 피해하고 싶은 그런 쓸데없는 그런 사건들 많잖아요 불러다 놓고 내가 기도했는데 100만 원 헌금 안 하면 병 걸린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 분도 있었어요 정말 믿은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에 시집을 갔는데 이 권사님이 정말 기도 많이 하십니다 이 며느리가 그 교회에 믿음이 제일 좋은 며느리로 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이 자매는 신앙이 1세대였어요 부모가 안 믿고 무슨 일만 있으면 그 시어머니가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기도하고 아침에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이야기해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이 네가 남편을 용서하래 처음엔 그런가 보다 그랬죠 계속 네가 덮으래 내가 기도했는데 네가 잘못됐대 이혼했어요 이혼했어요 정말 이게 정말 엉뚱하게 쓰여지는 방법이에요 엉뚱하게 쓰여지는 방법이에요 예혼은요 예혼은요 사람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딱 제가 인도네시아 아발러브 교회에 갔을 때 거기에 예혼 사역팀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 저게 깜짝 놀랐어요 여기 위험한데 아니야? 그리고 물었죠 예혼 사역팀을 어떻게 하냐 딱 그 갔던 목사님이 딱 한마디 정확하게 얘기해요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면 절대로 받지 않는다 예언을 딱 했는데 예언 사역팀이 예언했는데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데 이런 식의 예언이면 저리가 나를 세우는 예언이 아니면 예언으로 받지 않는다는 걸 절대 원칙이에요 여러분 그건 단순한 예언이에요 단순한 예언 예지적 예언 앞으로 되어질 것들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주었다든지 이런 식의 예언이 있잖아요 이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순한 예언 덕을 세우고 위로하게 하고 권면하게 하는 예언은 반드시 사람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그 예언을 받고 나면 힘이 나게 돼 있어요 예언을 받고 나는데 힘이 팍 빠진다 물론 자기가 워낙 잘못됐다 그것이 드러나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영이 오히려 더 상처받고 빠진다 이건 예언으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 되세요? 아무데나 가서 예언받는 것도 위험할 수 있지만 예언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물론 그 예언이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안 받는다 이럴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딱 성경이 이거예요 덕이 세워진 새 힘이 내 안에 내 영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생케 되어지는 예언이에요 그것만 예언으로 받아요 권면하고 위로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요 레프 신부님이 한국 오면요 정말 너도 나도 만나고 싶어요 왜 만나고 싶어 하는지 제가 참 저는 약간 무서워서 피하고 싶은 정도인데 만나고 나면요 다 힘을 얻어요 그러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른 사람이 알잖아요 그러면 신부님에게 가서 저 사람 저런 데 좀 부족한 데 있는데 왜 저렇게 좋은 얘기만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갖고 있는 내가 보지 못하는 다른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가 힘을 얻게 해줘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던 내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내가 계속 보고 있었고 그것만 계속 주장하고 있었던 것 그 이야기를 툭툭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상담원을 위해서 힘을 얻어요 물론 저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수련의 컨퍼런스에 말씀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되고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저는 이제 그걸 좀 차단하는 쪽으로 딱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과거는 안 그랬더라고요 너도 나도 가서 상담받고 하는 것을 정말 강의보다 상담받는 걸 더 원하는 쪽으로 갔었더라고요 정말 정확하게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어요 이게 예언이라고요 여러분 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고 싶지 않으세요? 어느 권사님을 만나면 왠지 내 안에 새로운 힘이 생겨요 내가 막 힘이 빠지고 어려우면 누굴 좀 만났으면 좋겠다 만나면 내 영이 다시 새로워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고 주님을 향해 다시 나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만나길 원하는 것은 둘째치고요 내가 그렇게 되자니까요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사람 있나 찾지 마시고 내가 되자고 내가 하나님은 내가 되기를 원하세요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러분 예언이 이 얘기의 반대는 뭐죠? 예언이 멸시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돌이켜보니까요 제가 예언 멸시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이었는데 여자 전사님의 교회를 개척한 교회인데 그 전사님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요 소위 말하는 월요재단이라는 것을 따로 그 전사님 집에서 했었어요 못 사니까 허락을 받고 거기 한번 제가 끌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예언 은사하는 신뢰한 분이 왔다고 교회 청년부 회장 일로 와 그래갖고 끌려갔어요 이렇게 얼마나 겁이 나던지 그때 이제 몇 가지 이야기했어요 저보고 그때 제가 방언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딱 기도를 하더니 오 신류의 은사가 있구만 그러더라고요 신류? 이 사람 좀 가짜인 것 같은데 그리고 신학교 가길 잘했어 와야 딸이 나는 목사되려고 한 게 아닌데 하는 말마다 내가 싫은 거 있죠 그래갖고 받고 나서 굉장히 찝찝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아닌 것 같아 그때 제가 중고등부 회장이었을 때 청년부 회장도 불려왔어요 딱 불려왔어요 기도 딱 하는데 담배를 끊었구만 잘했어 아맨 엊그제 끊었더라고요 양년부 회장인데 나와서 아휴 끊기를 잘했다 해서 한숨 푸우시더라고요 그분 지금 권사장이 장로님 됐어요 그때 제가 들었던 저와 관련된 예언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제가 거의 무시했어요 기억도 안 나요 아휴 뭐 그런 일이 있겠어 지금 돌이켜보면 아 이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였구나 한국 교회를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아휴 내가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는 뭘 어떻게 해 내가 거의 무시했어요 진짜로 근데 이제 말씀으로 찾고 이렇게 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트랜스포메이션 코리아하고 국가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그게 말씀에 있으니까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예언을 무시한 게 많더라고요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언들이 있어요 그걸 무시했을 때요 그것이 내 말씀이 내 것으로 오질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헤매요 갈 방향을 놓치고 많이 헤매게 돼요 여러분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했던 일이 있다면 다시 다시 그것을 왜 멸시하냐면 될 것 같지 않아서 내 인생에 그런 것이 되겠냐고요 그런 생각 때문에 쉽게 멸시하거든요 근데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믿어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을 믿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9절이요 시작 시와 찬성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성하며 아멘 시와 찬성과 신령한 노래들로 신령한 노래가 무슨 노래일까요? 앞에 시와 찬성도 있어요 신령한 노래가 뭐예요? 영적인 노래 이게 이제 많이 해석되어지면서 이것이 예언적 노래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까 예배하는 자 가운데 임해요 예배하는 자 가운데 임할 때 거기서부터 나오는 예언적인 찬양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교회의 예배 순서 안에서 꽉 잡아놓고 있으면 예언적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죠? 찬성과 452장 자 하겠습니다 이래갖고는 예언적 노래가 나올 수가 없어요 4장 끝났는데 4절 끝났는데 뭔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아멘 끝나야 돼요 그리고 묵창기찬 설기찬에 따라서 진행해야 되니까 예언적 찬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개혜석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요 하나님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그 찬양할 때 찬양의 시 자체가 굉장히 예언적 선포예요 제가 그 얘기 많이 드렸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굉장한 찬양이 많아요 내가 진 건 모든 것 다 죽게 드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내 생명 죽게 드리리 뭐 이런 거 여러분 그 찬양 다 했어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정말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찬양은요 굉장히 예언적이고요 굉장히 선포적이에요 찬양은 완전히 정말 주님 오실 그날을 내가 기다립니다 내가 소망합니다 그것이 그런 찬양과 그런 예배 가운데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로말미야만 나오는 예언적 찬양이 있어요 예언적 선포가 있어요 그럼 이것이 예언적 노래라고 많이 풀어놓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배 가운데 이게 자연스럽게 있었다고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야마 이번에도 보니까 아랍신부님이 우리 컨퍼런스 하는 주간에 수요일날 제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수요일날 말씀을 전하기 전부터 이미 성령이 방문할 거라고 봤다는 거예요 예감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내려오시니까 말씀을 멈추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오시는 성령을 맞이합시다 이러고 기도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음악을 틀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려오기 시작해서 만지기 시작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그때 처음 일은 하나님의 임자인 처음이라고요 오늘도 몇몇 분들에게 사진을 보내줬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여태까지 받았던 기름부심과 전혀 다른 다른 경험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신령한 노래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는 이게 예배 강력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집트에서 이런 집회를 할 때는 이게 너무 강해가지고요 사람들이 그냥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이 상태로 두 시간, 세 시간 하나님을 그냥 울며 그냥 밤을 새며 강력한 공기가 바뀌고요 이렇게 그냥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던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잠깐 맛만 잠깐 보고 가셨다는 맛만 잠깐 봤는데도 사람들은 평생 처음이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강하게 임하세요 예배 가운데 임하시지 언제 임하시겠어요 이때 뭘로 풀어져요? 예언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골롯에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서의 풍성이 과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침 권면하고 시와 잔성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나오죠?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어떤 사람은 방언 찬양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방언 찬양 뿐만 아니라 예언적 찬양인 거예요 예언적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우리 젊은 학생들도요 예언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싫으세요? 예언이 모든 사람이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십시오 하나님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넘치게 부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없는 하늘에 신령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사와 신령한 축복을 계속 부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여와 같은 은사가 성령으로 발매하마 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생각해 보건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트랜스포메이션 하겠냐고요 사람의 힘으로 기도재단을 통해서 트랜스포메이션 하겠다고 하는데 기도재단을 통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트랜스포메이션이 실제로 됐던 성경의 예들을 보면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하나님의 천사와 천군 천사들이 함께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되어지는 건 은사가 풀어져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사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에게 갈려놓죠 하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동안 교회의 전통과 편견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제는 더 건강하게 건강하게 만들어가죠 그래서 정말 이런 그룹이 너무 좋겠어요 20년 동안 예언사역을 하셨던 우리 집사님 30년 동안 예언대 은사로 많은 사람을 세우고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했던 그런 권사님 너무 좋지 않아요? 다가가기도 힘든 권사님 말 붙이기도 어려운 이렇게 되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비하십니다 고린덕 교회는 이게 막 풀어졌어요 오늘 이 시대에 풀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죠 이제는 더욱 하나님 이것들을 풀어놓길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 말씀의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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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